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집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베엘의 아들이여 스롤의 손자여 베고랏의 증선이여 아비아의 현선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여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나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 개를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라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탁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인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모금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무라. 그가 내 백성을 플랜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고 안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류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서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류되. 내가 성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오.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락이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사무엘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류되. 나는 이스라엘 집하의 가장 작은 집하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모엘이 사흘과 그의 사안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좌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삼십 명가량이었더라. 사모엘이 요리인에게 이류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흘 앞에 놓는지라. 사모엘이 이류되. 보라인은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모엘이 사모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는 사모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 담아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때 통틀때쯤이라 사모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류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모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의 끝에 이름에 사모엘이 사울에게 이류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감으로 또 이류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올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려가 되지 아니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크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치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담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담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미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두리워 미워하는 것을 행하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두리워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스 코리스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헬레미야 46장 이방 나래들에 대하여 천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 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누부가 넷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파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타며 두고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감옷을 입으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으미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 지는 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의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의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우리딘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만곤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고기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만곤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재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천여 딸 애굽이여 길라수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을 들렸고 내 부르지즘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 졌습니다. 바벨론의 누부가 넷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갈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에게로 돌아가자 하느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컨든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매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모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미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이지 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숯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날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부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암혼과 사로와 애굽과 애굽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보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누구가 냈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고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선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고바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돘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오. 결코 무제한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0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현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죽게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파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같은 이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하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싸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하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요하를 두려워하는 너이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애할지어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고 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죽게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애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와일 것이여 여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의 심이이로다. 세상에 모든 분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오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오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후손이 그를 섬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